한글자막 by 한효정 꿈인지 현실인지 자꾸만 헷갈리잖아 내게 일어난 일 happening 완벽해 진짜 같은 걸 제법 너 네 생각을 너무 많이 해 이제 별게 다 보이나 보다 그냥 웃어버렸어 그대뿐이 아닌 내 말도 안 돼 거짓 없던 그 자리가 아파 빨강해 본 걸 보면 진짜 버렸어 내 활식한 상상들이 이뤄진 여기 real world real world 누가 먼 뒤에서 지켜보는 기분이 들어 자꾸 길어 마포lis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